3, 2, 9, 10번 더 10번 더요 10번 더 계속 갑니다 제가 마음5 코치니까 사진 찍기 전에 이런 스타일링이라든지 몸 펌핑시키는 거 도와주려고 왔어요 이제 펌핑하고 준비하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순간도 펌핑을 하는 거죠? 여섯, 일곱, 여덟 박성광 씨 몸이에요? 박성광 씨 팩둑에 힘줄이 보인다고? 아니, 진짜 약골 중에 약골이었는데요? 그러니까 10번 더, 10번 더 시작했네요 10번 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저렇게 20번 정도 한다고 확 올라가요? 갑자기 확 올라오긴 하잖아요 혈관이 피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가 쭉 내려가야 했더니 확 올라와요 가끔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확 올라오듯이 몸도 똑같이 예열을 시키는 거구나 지효 씨는 진짜 물도 안 먹는구나 사진작가가 지금 안 오는 거예요? 지효 씨는 진짜